아 아침처럼 운동장에 뛰어 들어가게 할거에요.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흥분상태에서 뛰어다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가 분리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침처럼 또 다시 흥분경영상태에 빠질지 아니면은 오후에 멜라토님도 투여를 하고 그래가지고 좀 완화된 형태로 불현상이 나타나지 않지 한번 테스트해 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응구상황에 대비해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. 봉투는 과호흡증상일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봉투를 입에 씌워가지고 호흡하게 하면은 증상이 빨리 개선됩니다. 운동장으로 지금 가자고 그러니까 애들이 또 흥분했습니다. 흥분한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죠? 에이 진정! 이놈 시키들! 진정! 에이! 에이! 이놈들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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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좀 진정된 느낌이납니다. 흥분이! 아침보다는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. 아침보다는 많이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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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예예 컴온 나가자 찬이야 나와 나와봐 나와봐 곰탱 나와봐 나와봐 들어갈거야? 더 놀다 들어가 나가 더 놀다 들어와 나가 더 놀다 들어와 나가 더 놀다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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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ten